선전했다. 이게 승부가 안 가려진 건 아닌 것 같고요. 가려졌다. 어느 정도 가려졌다. 조국은 패. 조국이 이번에 보니까 제일 많이 손해 본 것 같아요. 제일 크게 타격을 입었죠. 타격은 왜냐하면 그만큼 쏟았으니까. 쏟은 만큼 안 돌아왔으니까. 전 당이 물론 12명밖에 안 되는 당이더라도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그냥 다 뛰어들 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상처가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정도 . 본전치기 했고요. 거기는 원래 지난번에 호남이 정당 득표율이 조국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영광과 곡성은 민주당이 많았거든요 .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표율을 보면 민주당 말고 다른 정당들 진보당 진보당이 나름 굉장히 약진을 했잖아요. 나름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약진을 했죠. 이번에 보면 특히 영광인가요 거기서는 조국당을 이겼잖아요. 2위. 2위를 했습니다. 정말 이건 눈부신 선전이죠. 그래서 조국당하고 진보당을 합치면요 거의 60% 가까이 얻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반대로 생각해보십시오. 그럼 지금 민주당이 호남 전남이면 호남 민주당의 텃밭 중 텃밭인데 민주당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41% 밖에 못 얻은 거예요. 거의 20% 가까운 표가 비민주당 정당이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다른 민주당 바깥에 이런 진보 좌파 세력이 연합한 거에 진 거예요. 6대 4로 졌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강의는 정말 제가 들으면 들어서 늘 감탄하지만 진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영광에서는 여당이 민주당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 완전히 독재 그러니까 독주를 했으니까 수준형과 그렇다면 야당이 지금 분열해서 사실은 선거에서 여당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긴 셈이지 지금 바뀌어야 된다는 여론이 50%가 더 넘은 거예요. 60% 가까이 된 거예요. 이재명 리더십에 지금 공감하지 않는다. 난 차라리 진보당 아니면 조국 영광 찍겠다는 사람이 우리 영광 주민 중에 10명에 6명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대안이 필요하다 지겹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60명이라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그 포인트 정말 중요한 포인트 였네요. 강화 한 번 보죠. 금정은 맨 나중에 얘기해봅시다. 강화 사실 이건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된 셈이죠. 왜냐하면 제가 주장했듯이 지난번 지방선거 때 보니까 지금 돌아가신 분 돌아가신 분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다시 보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분이 원래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을기 직전에 탈당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3 후보가 10위를 건 거야. 자격이 줬었고 줬었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탈당을 했지만 거의 국민의힘 후보로 인정을 받았고 그다음에 문제 제기를 했던 후보도 탈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보수의 양대가 전부 다 나와서 3자 구도 이번에 함현희 후보와 지난번에도 똑같이 함현희 후보였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곳은 강화라는 곳은 한 사람에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안보의식 그리고 이 당을 지켜야 된다. 이 의식이 원래 뿌리 깊더라고요. 그때도 47% 인가로 아예 물표를 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3자 구도도 별 영향력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안상수 시장의 패배. 나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렇죠. 6%라니. 6%밖에 못 얻었다. 지난번에 17%였어요. 저기가 제3후보가. 원래 안상수 그 지역은 지명도 있는 분 아닙니까? 원래 그렇고 전국적 인지도가 그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안상수 시장에다가 의원도 했고 대선에도 몇 번 나왔었고 그런데 6% 를 얻었다는 건 의미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과거 주민들이 누구를 찍어줘야 되는지 누구를 밀어줘야 되는지 아무리 여기 안면 있고 올해 이 지역에서 우리랑 인연을 맺어온 그런 정든 정치인이라고 해도 이번 에 저번에 미뤄주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또 여기도 의미가 있어요. 지금 민주당이 이 지역에서 42% 얻 었습니다. 한연희 후보가요. 그러면 안상수 그분도 원래 국민의힘 계열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십시오. 50.97 약 51% 국민의힘 박영철 후보 인데 지금 안상수 그 양반 합치면 이제 거의 57 8% 되잖아요. 58% 가까이 가까이. 이게 아까 뭐하고 대비되냐면 바로 영광하고 대비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영광에 사실 민주당이 50%가 넘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넘었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미 국민의힘 자체만으로 넘었고 그다음에 명실상부 안상수 도 원래 국민의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합치면 여기는 국민의힘 계열이 거의 60%를 얻었고요. 민주당은 똑같이 42%밖에 얻지 못한 겁니다. 그렇죠. 영광하고 다를 게 없어요.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제3후보의 17%까지 합치면 거의 47에다가 17이니까 60% 정도까지 되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요. 그러면 민주당이 어차피 조국도 다 원래 우리 뿌리 아니냐 그러는데 조금 그건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 이재명 하고 조국은 상극이죠. 상극이죠. 안상수하고 국민의힘은 그냥 공천 불만 정도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상극 이죠. 여기는 민주당의 적통이 누구한테 가느냐를 놓고 완전히 남북으로 갈러서 싸운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이거는 절대 이게 안상수하고 국민의힘 합쳐서 그렇게 계산할 요령이면 우리도 조국당도 우리한테 붙여야지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건 저는 노 라고 말하고 싶어요. 맞습니다. 이번에 조국의 얼굴이 일그러진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곧 지방선거 때 민주당보다 더 많이 호남에서는 줄을 설 거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조국당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 지금 뭐 문전성치야. 벌써부터 지방선거에 다 지금 구원부터 시원부터 도우원 까지 전부 다 줄 서고 있어. 야 우리가 대안이야 라고 했다가 죽순 제가 볼 때는 왜 그렇게 됐느냐. 지난 4월 총선 4월 10일까지만 해도 당연히 조국이 호남에서 그렇게 표를 가져간 이유가 있었어요.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 죽겠는데 그렇다고 이재명 이 범죄 혐의 이런 사람이 있는 내가 알던 민주당이 아니다. 차마 그러니까 정말 양심이 손이 안 간다. 그래도 지역구는 민주당밖에 없으니까 찍지만 대신에 내 양심 을 비례대표에서 표현하겠다. 그래서 조국에게 호남분들이 그렇게 표를 준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렇게 지금 호남에 기대를 얻고 지금 그렇게 12석 비례대표를 얻은 당인데 그래갖고 새 국회 돼서 조국 뭐 했습니까 조국 보여준 거라고는요. 맨날 그놈의 화난 얼굴. 누구한테 성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얼굴에 보면 썩난 얼굴 나오고 방귀 뀐 놈이 성 낸다고 뭘 제일 그렇게 됐다고는 자기가 되게 억울하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아니 지금 국회가 한풀이하는 곳입니까 일단 그렇게 의석을 얻었으면 그때부터는 국민과 . 뭐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책 을 폈어야죠. 그런데 지금까지 조국 개혁당에서 정책 나온 게 있습니까 정책이라 하면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를 공격하는 게 정책이에요 . 그다음에 한동훈 특검법인가 나 수사 한 놈 때려잡는 법 그러니까 이게 당명 자체가 우선 개인의 이름이고요 . 사당을 넘어 이건 뭡니까 개당이지 개인당. 그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뉴스는 다 그런 거예요. 우리한테 왜 이런 우리의 특혜 권리를 보장 안 해줘. 왜 화장실 앞에 대표실로 도 . 그때부터 맛이 갔어요. 아니 화장실 앞에 . 아니 국회 아시잖아요 . 화장실 앞에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걸 본인이 그런 식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기자들이 어이가 완전히 상실했죠. 어이 상실했죠. 저 사람 저렇게 권위적인 사람이었어. 두 번째 뭐 했습니까 앞으로는 10석 이상도 원내 교섭단체 대표 자리죠. 원내 교섭단체조 그랬잖아요. 너네들이 누리는 특혜 우리도 다 먹겠어 그랬잖아요. 이것도 어이 상실 이죠. 그러려면 애초부터 본인들이 이 뭐지 총선 되기 전에 그걸 했어야지. 딱 자기 12석 얻으니까 12석에 맞춰 가지고 무슨 국회법이 프로크레테스 의 침대입니까 제가 발음이 좀 훗 해서 그런데 침대를 맞춰야지 세상 에 사람 몸을 잘라서 침대에 갖다 붙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자기 특혜 자기 이익이나 챙기고 정책은 하나도 없고 나누는 법안이라고 는 개인적 복수심에 불타갖고 도저 에 법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만 내놨기 때문에 저는 그 성적표도 이번에 딴 데보다도 누구보다도 이런 민주당 계열의 정당들에게 정확히 평가를 하는 호남분들이 심판을 했다 정도를 해봅니다. .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호남의 조국 혁신당의 돌풍은 거품이었다. 그렇죠. 돌풍이 아니었고 거품이었다라는 게 이번에 드러났다. 그리고 지난 반년간의 의정 성적표입니다. 의정 성적표.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민주당이나 조국이 얘기하는 걸 그대로 돌려주는 겁니다. 기초단체장인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해라고 생각하면 아니 당신들은 지금 무슨 선거를 했어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정권 심판하자 이렇게 난 성적표다. 우리 또다시 성적표를 보이자라고 해놓고서 그럼 그대로 얘기하면 패배한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시들의 성적표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정권 심판이라고 표현했으니까 본인들도 그럼 정권 심판하자는 본인들의 주장에 심판받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문제적 지역 금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4개 지역 중에 정말 정말 지금 핵심이 금정이었다. 금정이었죠. 정말 금정. 정말 의미가 어마어마하게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죠. 조국과 이재명의 동반 패배. 완전 동반 패배였다. 단일화까지 했어요. 그다음에 조국을 불렀어요. 저는 여기에서 잠깐 영광 얘기까지 하면 조국이 이재명이 불렀다고 지금 금정에 달려간 건 도리어 영광에서의 실패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영광은 완전히 차별화 전략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민주당이 잘못했다라고 선을 그었어요. 조국의 어떤 포지션 조국 혁신당의 포지셔닝이 그렇게 됐다고요. 그런데 이 대표는 갑자기 금정에 가서 이재명과 손을 잡아. 그렇죠. 그러면 영광에서 볼 때 아니 뭐 대안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헷갈려버리잖아요. 그 전략이 저는 일단 영광에서 잘못된 어떤 영향을 줬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단일화도 해 모두 해 모두 해 정말 모든 걸 다 해뜯고 이재명이 처음에는 좀 거리를 두는 듯 하다가 중간에 이제 올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것도 사실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게 내 생각에 마이너스 간 표현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글쎄요. 어쨌든 이게 아이씨 이걸 할까 말까 하다가 난 여론조사 꽃이라든지 기타 등등 딱 보고 내가 내려가서 이거 따먹어야지. 내가 안 가서 한 것보다 이길 것 같으니까 내려간 거야. 솔직히. 내려가서 막 뭐 주민 여러분 뭐 이러면서 했는데 쪽팔리게 됐다. 그러니까 조국이 금정 간 거 또 이재명이 금정 간 게 완전히 해창의 원인. 마이너스의 손이 됐죠. 네. 마이너스의 손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금정 말씀해 주시죠. 자 우선 금정이 몇 가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게 여당 내의 셈법이 굉장히 복잡했던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이 한동훈 대표가 막판에 정말 올인 했어요. 6번 갔습니다. 6번. 지금 7번 갔다는 얘기도 있는데 하여간 6번 이상을 적어도 갔고요. 1박 2일도 2번이나 했어요. 그렇죠. 1박 2일도 2번이나 했고 그다음에 대통령 배웅도 안 갔어. 그렇죠. 그게 상징적이죠. 대통령 배웅은 안 가고 대신에 금정 주민한테 올인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분이 금정구민들하고 4시간을 걸었어요 . 그게 굉장히 회자되더라고요. 그럼요. 도보 4시간. 도보 4시간. 한마디로 금정 전체를 당대표가 사실 국회의원도 아니고 부청장이잖아요. 그럼 댁에 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우리 후보 밀어주세요 뭐 이러고 가잖아요. 그런데 난 아니다. 난 금정구 전체를 속속들이 보겠다. 그리고 당 차원 대표 차원에서 금정구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겠다. 금정구에 정말 구석구석 돌아서 뭐가 부족한지 몸으로 체험하겠다라고 아예 그걸 그런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보여준 거죠. 그리고 4시간 동안 걸으면서 주민들이 다 보는 것 아닙니까 저 사람 잠시 시장 한 100m 걷고 또 차 타고 어디 가나 보다가 아니라 진짜 4시간을 걷네. 여기 우리 금정구 웬만한 데 다 가네. 이건 진정성 있네. 그리고 거기서 더 큰 것은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봐요 금정구민들이 단순히 구 차원의 선택을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금정구민들이 저는 굉장히 현명하고 넓게 보시는 게 이게 단순한 구청장 선거가 아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여당의 명운이 걸렸다. 만약에 이번에 이 총선에서 지면 이 재보선에서 만약 국민의힘이 지면 민주당의 국민의 힘이 잔뜩 무너지는 것도 있지만 지금 한동훈으로 상징되는 좀 당내의 변화 이것도 끝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 이건 그야말로 앞으로 정권 재창출의 가능성이 없어질 수도 있다. 이것까지 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각에서 지금 이 선거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지면 한동훈 대표 체제가 무너진다. 한동훈 죽는다. 여기서 한동훈 죽는다는 표현이 한동훈 은 이른바 한바의 개념이 아닙니다. 한바의 개념이 아니에요. 한바의 개념이 아니고 어쨌든 지금 우리 여권 내에 굉장히 오해와 문제와 잘못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바로 잡는 이런 노력의 흐름이 끊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당이 용산의 거수기는 아니잖아요. 여당은 민심 과 용산 권력의 브릿지에요. 거수기가 아닙니다. 다리 역할을 해야 돼. 그런데 이 다리가 끊긴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금정구민들이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단순히 그냥 이재명에 맞선. 그래서 우리가 이 당을 찍어준다가 아니라 이제는 이 당의 변화 요구를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 변화에 대한 움직임과 노력을 지켜주려면 이재명 플러스 그 변화를 한동훈을 죽게 만드는 요인 이것까지도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된다. 두 배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 두 배의 노력이 두 배의 숫자로 돌아왔다. 두 배까지는 아니지만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총선 때 총선 때 백종헌 의원이 당선자가 2위인 민주당과 격차가 13.25%포인트에 불과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되게 이번에 17대1로 부산에서 이겼지만 민주당은 웃었어요. 그렇죠. 왜 웃었냐. 거의 모든 지역에 패배한 득표율이 40%를 넘겼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느냐. 낙동강벨트의 동부는 진짜 거의 60%, 58% 이런 식으로 압도적으로 언제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겼어요. 그렇죠. 거기는 예를 들어 해운대구라든지 또는 지금 금정이라든지 정말 아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차근차근 차근 차근 갉아먹으면서 득표율을 40%까지 올렸다는 건 그만큼 다져왔다. 이제 우리는 곧 무너진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결과는 금정부민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이기게 만들겠다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이기게 만들었을 것 같다. 그렇죠. 압도적으로 이기게 만들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30%대. 그러니까 25%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61.03 대 38.06. 이게 특히 그리고 보면 정말 보수층이 정말 결집하고 열심히 투표형에 나갔다는 게 눈으로 보이는 게요. 그렇죠. 이날 투표율이 47% 된대요. 재보궐 투표율로서는 어마어마한 거.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고요. 부산시장 2021년 오거돈. 오거돈의 정말 천인공로할 성추행으로 오거돈 날라가고 치러진 보궐선거. 그래서 박형준 지금 시장이 됐는데 그때 54.5% 이건 시장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2022년 지방선거 때 51.3% 그게 이제 지난번에 이제 금전구청장 돌아가신 분 그분. 재보권도 아니고 본 투표율이 51.3%인데 거의 그거에 지금 4%포인트 가까이 따라잡은 거예요. 47.2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표할 사람은 다 나온 거예요. 다 나온 거고 특히 이게 기표소 닫는 시간이 되니까 이게 뭐죠? 47.2까지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오후 6시에 40%대를 넘어서 그러니까 막판에 엄청 달려가신 거예요. 밤에 정말 그런 점에서 금전구민 여러분들의 애국심에 정말 박수를 부내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죠. 이게 광역단체장급. 지금 한마디로 부산시장급 선거였다는 그런 지금 평이 나오고 있어요. 거의 그렇죠. 양쪽이 워낙 올인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제 정파정치 붕당정치 당파정치 이렇게 표현되는 이 뭐랄까 비토고 그러니까 완전히 죽고 살기에 어떤 정치 이전에는 사실 기초단체장 보궐선거 같으면 중앙당이 그렇게까지 안 내려갔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지역 이슈로 치러라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언제부턴가 이게 완전히 정말 야당이 비토만 하는 그런 민주당이 비토만 하는 그런 정국이 변하면서 완전히 모든 기초단체장에 올인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강서부총장 선거가 전 대표적인 것 같은데. 작년 강서가 정말 컸죠. 와 그거 갖고 완전히 정권이 흔들리게 만들겠다. 그걸로 김기현 대표 날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당 리더십이 강구총장 한 명 때문에 바뀌어버렸어요. 보통은 미니 재선 미니 총선 정도로 불리는 보궐이면 보궐이 원래 당대표의 부담인 건 맞아요. 그렇게 하죠. 몇 개월 안 있어서 보궐이 있었고 그럴 때 단 한 군데 졌다고 그렇게 충격을 받을 정도의 지금 그렇게 올라갔잖아요 관심이. 이번에는 완전히 정말 투표율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호남 쪽도 그렇고. 그런데 그만큼 막판에 이게 지금 사실은 오늘 정말 사실 눈여겨봐야 되는 건 조전혁 지금 후보 패배가 굉장히 충격적인데 그렇죠. 요거가 연동돼 있어요. 저는 왜 연동돼 있냐면요. 한동훈 대표가 막판에 특혜 가 가지고 올인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막판에 명태균이 터졌거든요. 그렇죠. 선거 이틀 전에 명태균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오빠로 도배를 하잖아요. 그렇죠. 요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제가 조전혁 후보한테 직접 들었는데 분위기 좋았대요. 그런데 한 열흘 전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하더니 이 오빠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그냥 좌르르 표떨어지는 소리가 그냥 자기 귀에도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우장창 내려가는데 걷잡을 수가 없었고 한마디로 지금 명태균이나 김대남으로 상징되는 진짜 용산발 리스크 이게 수도권은 강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44% 나왔는데 지금 금정을 보고서 요즘은 국민의힘은 안 돌 때가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지금 이 시각 지금 국민의힘은요. 민주당하고 결혼은 전국적으로 44% 대 50 몇 프로죠? 그렇게 져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서울시 교육감 구별 지금 지도를 보고 계십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초토화됐어요. 초토화예요. 강남 3구 정도가 지켜졌고 여기에 용산구가 지켜졌습니다. 지난번 총선 때 그래도 두 개 역할을 했던 동작구도 뺏겼고 굉장히 유의미한 승리를 얻었던 도봉구도 뺏겼고 이렇게 쭉 보시면 완전히 정말 또다시 참패를 했다. 전체적으로 아까 강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악재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용산은 이걸 지켜야 됩니다. 지금 용산이 있는 용산구가 지금 보수 후보가 이겼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었고 지금 서울 다 두려 빠졌어요. 완전히 끝장났습니다. 저게 지금 정권 대선 총선 일반적으로 저렇게 간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금정 그리고 강화는 이거는 텃밭이니까 다른 거예요. 다른 거고 이제 정말 제대로 승부를 해야 되는 링은 서울하고 경기도 이런 데인데 서울 경기도죠. 이번에 보면 딱 저거밖에 못 얻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그렇죠. 그래서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돌아보면 저는 진짜 깝깝한 게 이겁니다. 큰 선거든 작은 선거든 선거 때마다 왜 문자가 지금 나오느냐. 문자가 신경 쓰여요. 문자가 늘 불안하고 지난번 총선 때도 사실 그때 밝혀진 건 아니지만 문자가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총선 때 그러니까 문자를 주고받는 분이 계시죠 지금. 문자를 엄청 주고받고 난리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문자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주로 국민의힘 쪽에서 터지고 있다는 거.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선거 때 문자를 많이 주고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1번. 그다음에 이걸 지금 결국 누군가 누설하는데 이분도 선거 때 누설을 해야 누설의 효과가 극대화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국민의힘이 패배하거나 수세에 몰리게 되기 때문에 문자를 터뜨린 사람의 존재감이 확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종의 문자를 누설하는 건 당 입장에서는 테러를 당하는 건데 정말 제일 약하고 제일 급소가 노출될 때 그때 지금 예외 없이 당하고 있습니다. 평소 때 그만큼 리스크 관리 못 해왔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 이런 문제는요. 드러난 것은 투명하게 해명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면 돌파 해야 되고 다시는 이렇게 리스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한 번 끊어줘야 됩니다. 이걸 그냥 계속 가져가면서 방어만 하다가는 완전히 패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자꾸만 선택적으로 이번에 사실 제일 눈에 띄었던 게 오빠인데 오빠가 처음에 오빠 나오니까 용산이 친오빠라고 했잖아요. 그때 우리 이종근진행자는 딱 그 얘기 듣자마자 어떤 생각 드셨어요? 아니다. 이건 친오빠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죠. 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남편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친오빠가 왜 나와? 왜냐하면 지금까지 김건희 회사의 문자가 나왔을 때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언제나 언급을 했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문자 주고받는 게 당연히 다 남편하고 연관된 걸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느 50대 주부가 오빠 갖고 하겠어요. 친오빠 갖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취재를 직접 해봤어요. 용산 쪽에서 진짜야 막 그래요. 그래서 취재를 해봤는데 오빠인 건 맞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왜 맞느냐. 취재를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문자가 언제 나왔냐면 2021년 6월에 나온 문자예요. 그런데 2021년 7월 30일 날 윤 대통령이 당시는 이제 당이 없었는데 국민의힘 그때 이주석 대표가 입당을 했습니다. 6월이면 아직 입당 안 한 상태야. 무소속으로 있으면서 막 선거 캠프 만들고 이마 빌딩에 들어간다 만다. 그래서 그때는 캠프가 어디냐 하면 그냥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예요. 호마나 컨텐츠 건물하고. 그리고 거기에 중심적으로 활동한 사람이 결국 또 여사입니다. 여사가 그때 바로 명태균 씨를 만난 거예요. 명태균 씨가 그 당시에는 이분이 경남지방에서 공천 경선 여론조사 도사다. 이 사람한테 얘기 들으면 우리 남편 앞으로 어떻게 정치해야 되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오빠랑 같이 들은 거야 강의를.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의를 듣는 도중에 이 오빠랑 분이 입이 좀 거신 모양이에요. 야 이 xx 이거 사기꾼 아니야? 이런데 이걸 명태균 씨가 들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씨가 기분 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사가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맥락은 맞잖아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지가 뭘 안다고. 그냥 무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오빠가 뭐라고 떠들었건 말건 저는 선생님을 최고로 생각합니다. 그건 그러잖아요. 진짜 최애한 선생님은 그러잖아요. 그런데 강의한 말씀을 내가 듣다 보니까 뭐가 떠오르냐면 그 오빠가 입은 걸쟌는 척 사실 잘 붙었겠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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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만 걸었지. 맞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때 진짜 오빠 저 뭐냐. 명태균 씨한테 오빠를 사과할 게 아니라 어머 오빠 말이 맞네. 나 저 사람 앞면 멀리 해야 되겠네. 그게 맞지. 그랬었지. 아니 우리 오빠가 말은 좀 걸지만 사실은 저기 명철하거든. 제대로 찍었거든. 그래서 앞으로 저 선생님 앞으로 당신하고 이제 나 전학 끊어. 이랬어야 되지. 나 그 오빠 좀 만나보고 싶네. 그렇네. 그 오빠가 제대로 본 거야. 아니 너 당신 사기꾼 같아. 그래서 이걸 명태균 씨가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자기가 폭로할 게 굉장히 많은 모양이죠. 많은데 그 중 하나 던졌는데 제가 그거를 문자를 이분이 던진 측면은 뭐냐면 김건희 의사가 나를 이렇게 엄청나게 선생님 하늘같이 대접을 한다. 이걸 이제 부각하는 게 그거라서 던진 건데 이게 완전 사이드 이펙트가 뭔가 예상치 않은 오빠 논란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맨 처음에는 이게 수많은 카톡 중에 하나니까 오빠 이거 윤석열 맞는 거 봐. 내가 김건희 의사 친오빠랑 내가 무슨 정치 얘기를 할 일이 있어요. 처음엔 언론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이거 저거 보니까 이거 가만히 보고 이때는 내가 보니까 그때 진짜 친오빠하고 같이 얘기한 게 맞네 해갖고 밤중에 cbs하고 tv조선에다가는 그 오빠는 친오빠 맞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언론에서는 한 입으로 두말하는 명태균 가지고 또 정말 이 사람 우리도 정말 자기가 명태균 나 자신 나도 몰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비꼬는 미사가 났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보면 이거는 친오빠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저기서 다시 문제가 나면 지금 말한 대로 그럼 친오빠가 맞았네 이게 1번 2번 아니 그런데 왜 친오빠가 이런 명태균 하고 윤석열 캠프하고 논의하는데 왜 등장을 해 이거 외척 개입 아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도 우리가 조선시대 때 드라마 많이 봤잖아요. 그럼요. 외척 외척과 환관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재미있는 게 중국은 환관이 많아요. 십상시라는 말은 중국 황제들에게 내시 환관들이 달라붙어서 정치를 한 게 십상시고요. 우리나라는 내시가 정치에 개입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권한도 없어요 권한 아니 사실 중국도 권한이 없는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뇌시가 개입을 하는 문화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외척입니다. 이게 조선과 중국 왕조의 차이 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외척을 항상 주의 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영부인이 처신을 잘해야 된다는 게 항상 외척에 대한 트라우마 콤플렉스가 조선시대부터 있다. 그래서 더욱더 김건희여서 사태가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거는 대통령도 아니고 당원에 가입하기도 전에 그냥 어쨌든 일반인이었어요. 솔직히 그때는 일반인이었지 뭐 그러니까 그때 뭐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지금 우리가 그렇죠. 그때는 국민의당원이라는 건 아닌데 뭐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사가 아니 그러니까 명태균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김건희 여사의 문자 한 두 사람하고 한 게 아니잖아요. 다 드러났잖아. 아 그럼요. 모든 사람한테 잘 대해주는 사람이야 내가 보기에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취재를 해봤는데요. 여사가 진짜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얘기를 듣고 많이 이제 문자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한테 여사가 넘어가느냐. 저렇게 좀 뭔가 신뢰가 안 가는 사람인데 말을 그냥 무지 잘하거나 뭔가 여사 맘에 쏙 드는 뭔가 이런 말재주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한번 넘어가면 여사가 사람이 굉장히 좋은 분 같아요. 굉장히 그런 분을 극진하게 대접을 해요. 그렇죠. 말은 또 뭐 어떻게 말이야 뭐 천양빛 잡잖아요. 아니 그런데 말 대우만 잘 그 사람을 믿어버리 니까 그 사람한테 걸려들어 가요. 그러니까 뭐 명품백도 받고 물론 받은 이유가 그 백 자체에 대한 탐욕보다는 내가 그걸 안 받으면 또 기분 상할까 해서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다 걸리는 거고요. 그 300만 원짜리가 뭐가 뭐 김건희 여사한테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전 중요했을 거라고 보고 그런데 저는 김건희 여사가 당연히 300만 원 빼기니까 어머 이거 받아야지는 아니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죠. 아버지 뭐 아는 분이고 뭐 하다 보니까 받은 것 측면인데 어쨌든 받은 것 자체가 그러나 잘못입니다. 잘못이고요. 결국 뭐냐 여사가 사람 좋은 거 하고 상대방을 과하게 믿고 의지하는 건 다른 거예요. 과하게 믿고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아는 그러시리라 믿고 한강을 오염시킨 문재인입니다. 한강을 후쿠시마 오염이 문제가 아니라 한강을 오염시켜 버렸습니다. 바로 역대급입니다. 역대급의 오염수 오염수를 그냥 퍼붓습니다. 입에서 퍼붓습니다. 바로 막 퍼나르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딸 살인 행위라고 본인이 했던 그런 음주운정 그것도 뭐 정말 면허 취소 수준의 거의 이재명 대표의 음주 측정 수준에 근접한 이런 엄청난 지금 뭐냐 그 살인 행위를 그 아버지 말했다면 살인 행위인데 딸이 살인 행위 한 것에 대해서는 입도 끈뻑 안 하고 있더니 갑자기 한강 작가 물론 온 국민이 축하할 일입니다 만 이분이 지금 저는 입 없이 생각해요. 이분은 한강 작가가 저렇게 수상한 거에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건 당연하겠지만 나서서 떠들 자격 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왜냐 한강 작가가 이번에 인터뷰 도 안 하고 지금 로키로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내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잔치 하고 막 이렇게 웃을 나시냐 해서 지금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강 작가가 제일 혐오 하는 게 살인이에요. 사람 죽이고 하는 현장에 싫어서 나 지금 언론이 그렇게 요청하는 인터뷰 도 안 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로 그 살인 행위한 게 누굽니까 자기 딸 아닙니까 자기가 분명히 살인 행위라고 규정한 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강 작가한테 사죄를 해야죠. 누구보다도 살인과 전쟁이 싫어서 누구나 지금 당연히 듣고 싶은 그런 인터뷰도 지금 거절 하시는 한강 작가님 앞에 내 딸이 바로 한강 작가가 제일 싫어하는 그런 사람 죽이는 그러한 행위를 했다 한강 작가님 죄송합니다. 이래야지 정답 아닌가. 맞습니다. 그것만인가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저는 인권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사람의 사람다운 가치를 생각하는 작가들이라면 문재인에 대해서 정말로 정말로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가장 극악한 반인권적인 행위가 탈보 검인들. 그렇죠. 죽는 거 뻔히 알면서 강제 북송시킨 것 같고요. 우리나라 공무원. 서해에서 떠내려간 우리나라 공무원을 소각 살인을 하는데 자기는 잠만 쿨쿨 잤다. 그렇죠. 이건 진영을 떠나서 그리고 그다음에 뭐랬습니까 그 밑에 그 졸개들은 그날부터 이분이 빚이 많았고 도박빚이 많아서 북한으로 도망가던 월북자였다. 정말 사람을 두 번 죽어도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공무를 그 바다에서 우리나라 공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을 하루 아침에 파렴치한 도박빚 채무자 그리고 빚을 안 갚으려고 북한으로 도망 가려던 그야말로 최악 대한민국 최악의 그야말로 국가 배신자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놓은 그런 문재인이 마치 자기가 또 이 소설 에 무슨 굉장히 조예가 깊은 양 또 대단히 대단히 또 무슨 가르침 이렇게 가르치러 드려요. 위로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제가 경악을 금치 못할 게 뭐냐 하면 이게 읽다 보면 고통스러워서 읽을 엄두가 안 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읽어보길 회피하지 않길 고통을 회피하지 말고 직시하자고 하면 어떨까 라는 식으로 가르치러 듭니다. 아니 저게 그거죠. 한강 작가가 5.18이나 4.3 다룬 부분 보고를 지금 딱 집은 거고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보면은 그리고 한강 작가 지금 논란이 많 잖아요. 좌우 진영에 놓고 갈렸 잖아요. 딱 지금 저게 뭡니까 거기 포지션이 또 넣은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지금 한강 작가와 노벨 수상 이 부분은요 절대 지역이나 이념으로 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이건 축하할 문제예요. 물론 그 소설의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것은 어쨌든 간에 노벨상 수상 를 주는 데에서 이념이나 그런 걸 다뤘다는 것 때문에 준 게 아니 거든요.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어쨌든 간에 해당 하는 사람들이 어떤 슬픔이나 비극 을 겪었는 것에 대한 인간적으로 터치한 부분 그게 문학적 성과를 이룬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지금 문재인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딱 아프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다시 후겹하고 갈라치는 거예요. 그렇죠. 한강을 한강을 또 두 동강 내는 겁니다. 정말 저 입 정말 필요할 때는 얘기 안 하고 나서지 말아야 할 때는 얘기하는 저 입 정말 저분이 저 입 을 저렇게 선택적으로 침묵하고 선택적으로 놀리는 거 저건 막을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지금 수사 빨리 해 가지고 이 혐의에 지금 규명을 해서 죄값 있는 건 죄값 치르게 해야 돼요. 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이미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언제나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만 불리한 이슈만 나오면 입을 다물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이를테면 옛날에 가석방 문제 이재용 삼성회장 가석방 문제를 갖고 진영에서 자기 진영에서 반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가타부타 얘기를 해야 돼. 그렇죠. 대통령으로서 그런데 법무부가 알아서 할 겁니다라고 침묵을 해버렸고 또 예전에 추미애 와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안 끼어들었죠. 그렇죠. 교통정리 안 했죠.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하고 장하성 정체실장 하고 부딪혀서 그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교통정리 안 했죠. 이런 부분에서 자기가 착한 아이 컴플렉스 난 늘 착해야 돼. 난 늘 이렇게 도덕적이어야 돼. 윤리적이어야 돼. 이런 얼굴로 그래서 가장 그게 가증스러운 거죠. 그뿐입니까 우선 자기 딸이 일본 극우 대학 나왔다고 지금 일본 언론에서 비웃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는 짓거리가 확인이 안 된다. 그런 짓거리는 하고 앉아있고 그다음에 저거 뭡니까 이상직 타인 스타 자기가 제일 먼저 일자리 위원도 주고 자기가 그렇게 벤처진흥공단 이사장도 주고 그러다가 나중에 뭡니까 민주당에서도 이 사람의 지금 죄가 너무 크고 하니까 그건 뭡니까 체포동의안에 그냥 자기 가결해 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 한마디 한 적 있나요 그리고 저도 직접 제가 취재를 한 거지만 사위란 자가 영어도 하나도 못 타고 항공 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타인 스타 에서 아주 최고위직에 있어서 너무나 이상해서 이 사람은 보니까 항공 때문에 온 게 아니고 비자금 관리 때문에 왔구나라고 폭로를 한 일본인 당시 훈련국장 타인 스타에서 근무했던 항공전문가 제가 인터뷰 했고 거기에 다 나왔어요. 이름도 제임스고 어떻게 이 사람이 살고 있고 행태가 얼마나 수상한지 다 폭로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당연히 그때는 문재인 청와대에다가 기사 말면 써야 돼. 이에 대해 청와대 는 해야 되잖아요. 네. 다 갈롱권을 준 거죠. 그랬더니 그것도 안 주면 안 되잖아요 . 그랬더니 답변이 뭔지 아세요 뭐죠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게 청와대 원칙이랍니다. 드릴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침묵을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불리한 거죠. 딱 해 가지고 아니 당신 뭐 투명하고 깨끗하다니 지금 당신 사위 어떻게 이렇게 자격이 전혀 없는 자가 가지고 저렇게 고액의 월급을 받고 그 딸은 거기서 또 보니까 애까지 고급 국제학교 보내고 고급 빌라 살고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대통령 가족 에 대한 건 언급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라고 그냥 대변인 시켜 가지고 그렇게 그냥 내세우고 자기는 꽁 숨어버린 거 아닙니까. 문재인은 이런 작가의 작품을 이야기할 자격 이 없습니다. 노벨상 그런 거 좀 관심 끄고 실제 관심 있는 건 자기 가족 과 관련된 이런 자기 비리부터 . 몽땅도 자기와 관련된 비리 잖아. 그렇죠. 그것부터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미 문재인은 5년 동안 늘 이런 기사 많습니다. 도대체 대통령이 사라졌다 반복되는 침묵 모드. 언제까지 이런 침묵 전략으로만 일관할 건가. 제목 이런 제목 굉장히 많아요. 문재인이 이렇게 사실 노무현과는 진짜 달라요. 노무현은 내가 뭐 칭찬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솔직히 불리한 땐 불리하더라도 이야기하는 스타일이 문재인의 친구 노무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재인은 불리하게 돌아간다. 그러면 입 딱 씻고 절대 거기에 대해서 모른 척.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정책 결정. 조금이라도 책임을 지는 문제에 대해서 말을 안 한다는 건 그 동네에서도 소문났 어요. 그렇죠. 같이 노무현 청와대에서 같이 실장 정치실장 또는 김병준 부총리 가 직접 전퇴해 준 말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도 정치실장이고 이제 문재인 비서실장이고 하니까 정책회의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쟁점 이거 하면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은 저한테 좀 이게 안 좋고 그런데 안 하자니 이건 또 국가적으로 손해고 이거 어떻게 이런 문제 이런 문제 하면 막 이제 관련자들이 격론 을 벌이는데 그럼 제가 문재인 도 거기 실장이고 하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계속 그냥 그 특유의 험 험 이러고 말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때 윤형관이었나 외교 쪽에서도 비슷한 얘기 있었 어요. 북한 문제와 관련돼서 얘기가 딱 나오고 그 당시에 어쨌든 뭐 자죽판이 뭐니 다 나왔지만 상당히 그 윤형관 등 그래도 외교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렇게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런 방향들에 대해서 회의 때 아무 말도 안 한대요. 아무 말도 입 딱 씻고 그러다가 나중에 숟가락 얹을 땐 또 칼같이 숟가락 얹고 하면서 눈치 보는 그런 비서실장이었다. 아주 유명하죠. 잊어보죠. 그때 아마 그때가요 이 비슷한 상황이 뭐였냐면 기생충 영화 기생충. 기생충도 이제 지금 한강 작가가 네 네 네 네. 문학노벨 선물 받았다면 기생충 을 깐 내서 영화상 받았잖아요. 그것도 이제 굉장히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문학적 중요한 사건인데 그때 이제 그 제작진 전부 청와대 불러 가지고 짜파구리 파티했잖아요. 그때 아주 즐겁고 흥겨웠죠. 그리고 이제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바로 봉준호 감독 이분 아시다시피 진보당인가 노동당 당원 대당이 좌파죠. 좌파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면 예술 쪽에 그런 것 되게 좋아해요. 뭔가 좌파가 뭔가 이런 굉장히 무슨 상 같은 거 받고 하면 이 좌파의 어떤 문화적 예술적 우월성 이런 거에 꼭 숟가락을 얹으면서 그게 마치 자기가 그걸 대표하느냐 이런 이벤트 를 되게 좋아해 감안해보니까 아니 저기 문재인의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이민택 그렇죠 . 연희당 거리패. 그래서 뭐 이쪽 좌파 연극계 진짜 상징이잖아요. 그래갖고 막 문재인 그때 당시에 연설도 도와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 성범죄 괴수였죠. 괴수로 해서 연희당 거리 배에 새로 들어간 신입당원들을 성충했 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라져버렸고 그런데 그때도 입 딱 씻었더라. 그때 원래는 아시다시피 누구냐 그거 잖아 이분이 선대위원장 해줬어요. 맞아요 맞아요. 부산 선대위원장 아니었나. 그렇죠. 그렇죠. 선대위원장 그런 개념을 위허지 하였어요 . 그때는 막 이분이 유명한 셀럽 연예인이라고 예술인이라고 막 엄청 그러더니. 맞아요. 찬조연세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분 뭐냐 그렇게 그냥 추악한 성범죄가 나니까 입싹 씻었 죠. 네. 그러니까 다시 촉구합니다. 딸 살인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해야죠. 비겁하게 윤건영을 통해서 윤건영 이 뭐야 자기 얘기인지 아니면 문재인 얘기인지 전혀 주어가 불확실한 상태로 아니. 그런데 그러려면 얘기를 좀 제대로 나 전달할 것이지 나중에 금방 드러날 뽀록날 그런 거짓말들을 윤건영 의원이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말이죠. 얘기를 좀 제대로 해 가지고 제대로 대변해 줘야지 온팡 뒤집어 쓰잖아 지금 전 제일 웃긴 게요. 공유숙박업소 별장이 아니고 공유숙박업소다. 제주도 그거 기자들 별장이라고 쓰지 말라. 숙박업 등록도 돼 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취재 본 게 아니 잖아요 . 등록 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니어서 제가 지금 조국 대표실에 조국이 그런데 그것도 엄청 같이 막 왕왕 불어댔잖아요 . 조국 대표실에 직접 전화해 가지고 취재 본 게 아니던데요. 그랬더니 되게 곤혹스러워 하다가 조금 있다가 입장을 주겠다고 하니까 이제 띡 하고 주면 그거는 전부 윤건영 의원한테 들은 말씀이 . 그래서 윤건영 의원은 좀 독박 쓰게 되어 있다. 독박이군요. 자 호쿠시마 오염수 얘기하기 전에 한강을 오염시킨 문재인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네. 뭐 지금 더 저희가 이제 비판 안 할 테니까 딸에 대해서 얘기만 하면 됩니다. 딸에 대한 자신의 어떤. 딸은 그리고 빨리 이제 용산서에서 저 뭐냐 그 조사받고 법에 처분을 받아야죠. 아니 뭐 택시기사와 합의를 봤으므로 진단서 안 뜨겠죠 뭐 그러니까 이제 나오겠죠. 네. 그것 때문에 아마 출두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겠죠. 아마 그게 이제 꼭 저 뭐냐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언제 도대체 근데 이분들이 보면 야반도주 잘하는 분들이잖아요. 어느 사이에 언제 쥐투수록 우리가 태국도 날아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제가 지금 어저께 기자들이 너무 불쌍해요. 제가 어저께 영상서 한번 가봤어요. 거기 가면요. 지금까지 뻗치게 하고 있어요 아니 거기 특히 카메라 기자들이 지금 방송 기자들. 며칠째야. 지금 제가 우리 jtbc 후배 거기 있는데 일주일째 지금 이러고 있대요. 그 건물 앞에 카메라 채워놓고 일주일째 지금. 지금 문재인 일가한테 말씀드립니다. 기자들 환하게 해서 도움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도움 되는 거 없습니다. 진짜 지금 일주일 한 열흘만 가면 정말 이제 빡칩니다. 빡치죠. 뚜껑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기 이제 출발 때 됐습니다. 거기 지하도 없습니다. 지하실도 없고요. 그러니까요. 주차장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걸 아셔야죠. 지금 민주당이 가장 먼저 우리 김건희 여사 왜 제3의 장소에서 몰래 조사 받았냐 그랬잖아요. 네. 그 말하신 정당 대통령이시니까 그 달 그렇게 제3의 장소에서 몰래 하면 안 되죠. 민주당 바로 그 잣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기안님 아라미스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슈퍼챗 제가 제대로 읽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퍼챗 해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정말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더 하신 말씀 없으시면 전하는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재명 주변에서 또 이 사람이 죽어 나갔어요. 그렇습니다. 강원도 바닷가에서 이재명의 측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 사람이 말이죠. 이재명의 버스 운전을 하다가 성남 fc예요. 네. 운전을 하다가 이재명에게 발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캠프에 있다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겠죠. 그래서 이재명이 큰 자리를 맡깁니다. 교통연구소라고 하는 경기교통 연수원 사무처장인가 했었죠. 사무처장 그건 괜찮은 자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보답을 하기 위해서 또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측을 집중적으로 비방을 합니다. 가짜뉴스를. sns를 통해서. 이 사람이 또 숨진 채 발견이 됐어요. 낚시하다가. 낚시하다가. 그물 투망을 던졌다 이러는데 지난 10일 이 사람의 사망 부분이 sns에 돌았는데 그 중간에 확인하는 과정이 좀 늦었습니다. 일부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제 확인이 됐는데 일곱 명째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지금 스스로 목숨을 끄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요. 오늘 김기현 전 우리 국민의힘 대표 지금도 울산 의원으로 있는데 이분이 오늘 페이스북에서 결국 입을 이렇게 연 거죠. 대권 야역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정말 이게 죽어나가는 주변 측근들 이분들 피해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살이 떨린다. 이재명 대표와 연루된 인물들이 연이어 죽어나간다. 대장동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고 유한기 전 본부장. 또 고 김문기 개발 1처장.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고발했던 시민단체 대표 출신 고 이모 씨. 또 부인 김혜경 씨의 법화유용 의혹 으로 조사받던 배모 씨 지인 고 b 씨. 이분 저 기무사 군인이죠. 성남 fc국으로 조사를 받던 지금 전 이 대표 비서실장 고 전 모 씨 등 이런 사람들이 의문의 그런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는데 일곱 번째로 또 이분이 이렇게 납득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최후를 맞으신 걸로 보입니다. 이게 제가 가볍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있지 않냐 싶은데요. 이재명 주변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신기해 보일 정도예요. 유동규 본부장 같은 경우에요. 그렇게 지금 일에 아주 참변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또 특히 정말 의심이 가는 건 배소현이 동그남입니다. 배소현이의 재산이 지금 100억 가까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배소현이 24살에 대학을 졸업해서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 취직을 했어요. 그 이후에 이재명과 계속 한 식구처럼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재산이 100억이 돼요. 그다음 거기에 이제 남자가 좀 바뀌죠. 동그남 부분에 와서 이 동그남이 경찰이 이재명의 법인카드 수사를 할 때 말이죠. 경찰 수사를 받고 난 다음에 언론 인터뷰 를 약속해 놓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명의로 되어 있던 그 건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도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그렇죠.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분은 과거에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 시장 주재 회의에도 참석을 했고요. 또 성남통합방위협의회 그러니까 성남의 군기관들이겠죠. 관련기관. 그래서 여기에 협의회 소속으로서 판문점에 행사 2015년에 참석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보면 이재명 시장도 참석해서 바로 이 돌아가신 이 기무사 이 분 하고 같이 포즈를 취한 사진도 언론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마당인데 이재명 지사는 나랑 관계가 없다. 나랑 관계가 없는 사람이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나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검경에 강압수사를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이게 이재명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을 사무초장 에 임명을 하고 경선 과정에서 그런 역할을 주게 됩니까 정말 이 정도 되는 사람이 아무 관계도 없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 관계가 있어야 도대체 본인의 지인 내지 이런 인연이 있다고 얘기 하는 건지. 하긴 골프 같이 치고 해외여행 같이 다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고요. 여기 배소연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선거법 위반에서는 배소연이 모두 인정을 한 것 아닙니까 김혜경이나 배소연이. 이번에 김혜경이 눈물 흘린 장면 에 앞건이었는데요. 우원식의 부인까지 지금 거짓말 한 게 들통이 나서 이번에 그래서 고발당했어요 오늘 위중 으로. 당연히 고발돼야 되죠.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고요. 지금 여러 군데에서 지금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실에 우 의장의 입장을 지금 질문을 넣어놨습니다. 우 의장 지금 국내에 있습니까 지금 해외 순방 중인데 내일 돌아온다고 해요. 그래서 돌아오는 대로 이거는 더군다나 민주당이 지금 영부인 하면 난리 나잖아요. 그럼 그쪽은 영부인 없습니까 거기도 지금 영부인 셋 있네. 전 대통령 영부인 김정숙 여사 민주당 대표 영부인 김혜경 여사 현 국회의장 영부인 뭐 이거 세 분 다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영부인이라고 붙이기도 뭐 어쨌든 간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남의 영부인 갖고 따지는데 본인들 영부인이 좀 돌아봤으면 한다는 거죠. 그건 맞는 거죠. 적절한 지적입니다. 배소현의 재산이 100억이라는 부분요. 이거 말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만약 이재명과 관계가 된다면요 이재명은 배소현을 뭘 믿고 이렇게 만약에 이재명이 뭐 배소현을 통해서 또 김현지도 있어요. 이재명과 오랜 시간 지금 좀 이따 말씀을 드릴 백현동과 관계되는 핵심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이재명은 도대체 어떤 관계길래 이런 검증적인 문제 이런 걸로 옳킬까 그 법인카드를 사용한 걸 보면요 배소현과 이재명 부부는 거의 경제공동체에요 그냥 쓰는 걸 보면요. 경제 뭐냐 김혜경 의사하고 공동체가 아니고 배소현이랑 그러니까 김혜경과는 공동체가 아닙니까 김혜경은 이재명 부부는 공동체겠죠. 그렇죠. 공동체요. 그런데 공동체가 둘이나 형성 되어 있네. 배소현도 그런 것 같아요. 공동체를 형성한 여인이 최소한 둘이네 그러면 왜냐하면 현금 쓰고 서로가 지금 어느 걸 법인카드를 쓰고 어느 걸 법인카드도 여러 개거든요 배소현 법인카드가 있고 이재명으로 나온 법인카드가 있고 과별로 나온 법인카드 가 쓰여진 경우도 있고 막 그렇 거든요. 김혜경도 배소현이 뭘 가지고 썼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또 돌려막기 해요 배소현이. 숨진 동그만함의 법인카드를 쓰고 자기 그걸로 돌려막기도 했어요. 거의 같이 돈을 썼다는 이야기인 거죠. 참 이런 경제적인 부분이 있고요. 백현동 부분입니다. 이거 사실은 중앙일보에서도 크게 보도를 하고 이런 얘기를. 오늘 저희 중앙일보가 보도했는데 지금 댓글이 굉장히 많고요.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옹병 문제죠. 이거 정말 추잡한 겁니다.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함종성 기자가 썼는데 이 함 기자가 아주 백현동에 처음 백현동이 터질 때부터 굉장히 깊이 있고 집요하게 쭉 취재를 하는 특종기자입니다. 그래서 이 함종성 기자한테 한 번 걸리면 백현동은 계속 그 민낯이 드러나는데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기사를 썼어요.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지난달 말이죠. 9월 말에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뭐냐면 지금 이 백현동 이른바 옹병 아파트 이게 무려 15개 동 1,223가구가 됩니다. 한 집에 한 5명 산다 그러면 한 6 7천 명 이상은 대규모 단지예요. 이 단지의 사용 승인 신청을 성남시가 거부했는데 그 처분은 적법 하다. 대법원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뭐 딴 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성남시가 문제를 건 게 바로 여기 커뮤니티 센터 인데 쉽게 말하면 뭐 헬스클럽 뭐 거기에 도서관 어린이방 뭐 이런 그 아파트에 요즘은 없는 데가 없는 커뮤니티 센터 인데 이거를 하필이면 또 옹병에 붙여서 세워놨어요. 한마디로 용정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아파트 돈 되는 아파트는 잔뜩 짓고 그 다음에 이런 공익시설 커뮤니티 센터는 옹병에 최대한 부처 해 갖고는 어떻게든 돈 한 푼 더 벌려고 악착같이 이런 짓을 벌인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옹병이 아시다시피 국제 기준이 15미터 이상은 맥시멈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걸 51.3미터 51.3미터 그걸 도로를 운전해서 지나가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찔해요. 아찔하죠. 옆에 보면 아파트 하나 그러니까 산 자체가 또 하나 아파트인가 싶어요. 바로 붙어있으니까. 어떻게 저렇게 지었지라는 생각이 다 느끼실 수가 있어요. 정말 제가 볼 때는 아프리카 제3세계도 이렇게는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걸 조금 더 가사히 설명하면 왜 그럼 이런 기형적인 옹병이 나왔느냐 용정 룰을 획기적으로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목을 뭡니까 자연 녹진가에서 무려 4단계 상승시켜준 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가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걸 세상에 국토부가 박근혜 국토부 가 협박해서 그랬다는데 알고 보니까 공문 보니까 이거 성남시 권한이고 알아서 저기 조치하라는 공문 나왔죠. 그다음에 성남시 관련 공무원들 재판 법정 나가고 협박받은 거 전혀 없다고 다 그러고 있죠. 그런 과정에서 지금 미중교사 재판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무리하게 지목을 상승시키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데 용정 룰을 보통 강남이 잠실 이런 거 유명한 아파트 단지가 용정 룰이 기껏해 270이에요. 거기도 굉장히 대간지인데 여기는 312몇이 나옵니다 용정 룰이.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기 하필이면 성남공항 인접이라 보도 제한에 걸려. 그래서 용정 룰을 활용을 못 해 용정 룰은 높은데 높이는 못지요. 그러니까 개 꼼수를 쓴 게 세상에 지하를 30미터로 파들어갑니다. 그러지 않아도 옹벽인데 더 파들어간 거죠. 파들어가니까 옹벽이 그렇게 된 부침개도 있는 거예요. 위로 올라오고 싶다. 그러니까 30미터로 파들어가니까 이 옹벽을 그렇게 기형적으로 세우지 않으면 50미터 이상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문제니까 30미터로 안 파들어갔으면 또 그렇게까지 안 되는데 이게 인간의 탐욕이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범죄입니다. 이거는 이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파트가 비쌀 거 아니에요 이 아파트 지금 주저 우리 사 가지고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이요 대지권을 행사 못해요 지금 건축 승인이 안 나와서 내가 쉽게 말하면 돈 주고 샀는데 이 땅이 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이 땅이 지금 당신 소유권인지 확인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바로 앞에 눈 뜨면 나를 맞이하는 게 태양이 아니고 옹벽의 검은 그림자인데다가 이게 언제 무너 질지 모른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주민들은 죽음이에요 이걸 누가 지금 이런 일을 만들어냈습니까 그걸 지금 대법원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한 것은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대부분이 인정을 한 것이고요 지금 이 건이 백현동 비리와 관련된 이재명의 재판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이재명의 백현동 그 거짓말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재명이 김인습이라는 로비스트를 통해서 특혜에다 특혜를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돈 많이 벌게 해 주려고요 원래는 그게 전혀 허가가 안 났는데 그게 결국 김인섭이라는 이재명 지시장이 인섭이 형 인섭이 형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결국 정바울이라는 부동산 디벨로퍼가 접근해서 결국 김인섭한테 돈을 주고 로비를 하니까 김인섭은 다시 성남시에다가 뭘 했는지 모르지만 결국 거기서 지금 보면 성남시에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한마디로 남산이 갑자기 에베레스트가 되는 이러한 급의 지목 상승과 형질 변경과 또 이런 아까 말한 대로 용적률 이런 특혜 조치가 나온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보면 당시 정진상 이분의 또 아주 그냥 활력이 두드러지다는 거 아닙니까 정진상이 나은 거죠 이재명 지시 받고 여기 보면 이게 서울중앙주의원 반부패수사 3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2016년 10월 중순 당시 성남시 도시주택국장 김 모 씨한테 전화를 해서 옹벽 건축계획안을 문제 삼지 말고 빨리 사업을 진행시켜라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검찰 공수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검찰이 나름 확실한 증거를 잡아서 이렇게 한 것으로 보이고 이런 이재명의 특혜에 의해서 정바울 시행업자는 3천억이 넘는 이익을 챙깁니다 김인섭이 현재 드러나 있는 것만은 70억을 받았고요 수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 돈이 과연 김인섭에게서 끝났겠느냐 그거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백현동이 수사입니다 재판입니다 수사도 계속되어야 하고요 백현동 저 주민들 저기 살고 계시는 분들요 저 이재명 정말 고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보상 청구를 해야 돼요 이재명 때문에 이게 지금 재산꾼도 행사 못하고 불안한 상황에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남시도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이게 또 지금 보면 이번에 또 우리 중앙일보가 밝혀낸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이 옹벽이 이제 자기들이 봐도 문제가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옹벽이 이렇게 저 뭐냐 50m나 높이 세워지니까 이 옹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토합이라 그러는데 이게 엄청날 것 아닙니까 이게 15m 이상은 안 되는 옹벽을 50m나 쌓았기 때문에 그 압력은 3배 이상 커진다고 봐야 됩니다 언제 이게 무너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겁이 나니까 이걸 막으려고 4,818개의 영구 앵커 한마디로 이렇게 닭 같이 해 가지고 거기다가 지지랄 같은 거죠 이렇게 여러분 벽 무너질 때 왜 이렇게 쇠몽둥이 같은 거 이렇게 지지해 놓잖아요 세상에 그거를 4,800개를 박았어요 우선 그거 자체도 그로테스크한 거죠 이거 얼마나 보는 사람이 불안합니까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뭡니까 이거를요 세상에 콘크리트로 묻어버렸습니다 콘크리트로 막 이렇게 바른 거죠 네 발라버린 거예요 발라버린 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한 대로 이 지지대라는 게 이제 세월이 흐르면 녹두슬금 문제가 되니까 일정 기간마다 가서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런데 콘크리트로 묻어버렸으니까 이 지지대가 지금 성한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까지 벌였습니다 이재명 주변에 있으면 주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모두 위험한 것입니다 위험했다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지금 주변에 이재명 주변에 지금 구속되거나 재판 받고 있는 사람도 지금 서른 명에 가깝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참담한 일을 겪은 사람도 일곱 명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참 이재명 이게 매일같이 새로운 소식이 드러나니까요 제가요 우리 함종선 기자가 정말 친하고 제가 아끼는 후배인데 제가 함종선 기자가 기사 말미에 취재 후기를 썼는데 이거는 정말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함종선 기자가 사실 특종 기사 특종 취재를 2021년 5월에 했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도 안 되는 옹벽 아파트가 세워진다고 이걸 취재를 했는데요 그때 바로 이 옹벽 아파트 시행사 회장이 이 기자를 찾아왔습니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 회장이 말이죠 함 기자님 이 문제 덮어주시면요 평생 은혜를 갚겠습니다 한마디로 기사 이번에 안 써주시면 제가 우리 함 기자님 평생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함 기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 덮는 거 싫어해서요 이불도 안 덮고 져요 정말 멋지죠 우리 함 기자 자랑스러운 후배입니다 자랑스럽고요 기자 생활하면서 저런 부탁을 들어본 적이 간혹 있죠 저도 좀 있죠 진짜 이불만 봐주면 별별의 읍소가 많아요 선생님은 그냥 가볍게 쓰시지만 저는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럼 맞아 죽을 적을 왜 했어요 이게 맞는 거죠 저 답변 중에서 아주 마음에 드는 답변입니다 이불도 안 덮고 져다 저 덮는 거 싫어해서 이불도 안 덮고 져요 나 정말 눈물나도록 우리 후배 자랑스럽고요 그다음 또 하나 지금 이렇게 옹벽에 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지금 옹벽을 점검할 회사가 필요하겠죠 전문가들 가서 점검해야 되고 보강 해야 되잖아요 아무도 안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 가서 점검하면 답은 뻔해요 이 아파트 전부 다 부시고 지어야 된다는 답밖에 안 나오니까 어느 지금 점검하는 관련 회사도 안 나선다는 거예요 이것도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바로 우리 이재명 성남시에서 일어난 백현동 게이트입니다 이거는요 이 두 가지만 봐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회장이라는 자가 젊은 아들벌 아마 조카는 아들벌 기자일 겁니다 와가지고요 무릎 꿇고 이번 기사 한 번만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평생을 제가 책임져 우선 이 말 자체를 했을 때 기자는 쓸 수밖에 없어요 이건 써달라는 얘기예요 제가 정말 잘못한 거 아는데 라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마인드의 기자는 야 이건 정말 써야 되겠구나 이분이 최종 확인사살 해주시는 구나 그리고 우리 함정성 기자는 확인사살 제대로 했습니다 정말 다시 한 번 박수 보낸다 진짜 박수를 칩니다 참 기자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요 들어오는 압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때때로 그걸 이겨내는 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정말 일반적인 최소한의 상식만 있는 기자라면 이거 안 쓸 수가 없어요 이걸 말이죠 그 회장이 제 생각에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진짜 만약에 정신나간 기자였다면 아마 일단 몇 천만 원 아마 안길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생 무슨 회사를 보장하는 별별 얘기했을 텐데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시죠 그거 얼마 받는 건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이게 안 알려지면 7천명 8천명에 달하는 우리 시민들이 생돈 날리고 평생 고통 속에서 안 되는 돈 그리고 애들 죽고 이런 일이 다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기자들이 딴 건 몰라도 그거에 양심할 수는 없죠 기자 이야기 나온 김에요 제가 기자 출신 한 사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한 사람 다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입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사실은 문을 닫게 됐어요 오늘 17일 헌법재판관 3명이 사퇴를 하는데 국회에서 추천을 3명을 해줘야 하는데 민주당이 2명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고 해서 합의가 안 되겠어요 이게 추천이 안 되면 헌법재판소 법에 9명 헌법재판관 가운데 7명이 있어야 심리를 할 수가 있어요 판결을 내릴 수가 있어요 6명으로는 판결을 못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진숙 지금 위원장이 탄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심리가 중간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이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했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내봤어요 사람들이 안 될 거라고 했어요 주변에 헌법재판소는 또 재판도 빠르게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신속하게 헌법재판소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해냈고 법치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전부 박수를 보냈던 부분입니다 이게 헌재가 참 현명한 판단을 한 게 헌재 결정 부분에 이 말이 나와요 3명 이상의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직해 재판관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도 헌재법 조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치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사실상 재판 외의 사유로 재판 절차를 정지시키는 것이라고 밝혔어요 헌재가 딱 알아차린 거예요 이건 정말 재판 외의 꼼수로 우리 헌재의 정상적인 재판 프로세스를 아주 가로막는 것인데 여기서 말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이재명 관련 가로막고 싶다 mbc 우리 이진숙사 방통위 이거 어떻게든 방해하고 싶겠죠 그런데 지금 그러기 위해서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꼼수는요 무려 약 40개 헌법소원을 무더기로 정지시키는 부수직 효과를 갖고 와요 그렇죠 왜냐하면 헌재가 정지되면 이진숙 건만 정지됩니까 지금 민생이라든가 우리 법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제기한 약 40여 건의 헌법소원이 동시에 같이 한마디로 이진숙 대로 잡겠다고 40여 건의 핵심 우리 헌법소원 사안을 전부 민주당은 다 동결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헌정체제를 말살하는 저는 반역 범죄에 해당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금 제1야당이고 모공간에 우리 국민의 정당한 재판받을 권리를 잘못된 법률을 바로잡고 각종 민생현안에서 변화된 현실을 헌법에 반영하여 우리 사회를 개선하려는 국민들의 노력을 어떻게 지금 간단히 말해서 자기네들한테 우호적인 방송체제 유지하려고 그것을 깡그리 짓밟는 단 말입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헌정체제에 대한 전면부정이고요 우리 국민들을 정말 고통 속에 몰아넣는 최악의 범죄다 이진숙 위원장이 기자였습니다 mbc 기자 아마 국민들이 대부분 기억하는 건 중동의 전쟁 현장에서 소개하는 멘트를 하는 이진숙 기자를 기억할 겁니다 정말 이번에 전투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번에 헌재의 결정에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많은 국민들이 처음 본 일이에요 국회에서 야당이 192석이 되면 그 다음 이재명이 자기 방탄을 위해서 저렇게 난동질을 부리면 우리 국정이 어떻게 망가지는가를 본 거예요 국회라고 하는 곳 하나에서 상권 분립도 무너뜨리고 사법 시스템도 무너뜨리는구나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헌재가 좀 나서줘야 한다 대법원이 좀 나서줘야 한다 대법원은 이미 나섰어요 이제는 많은 부분의 판결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경고를 통해서요 헌재는 아직까지 침묵을 사실은 지키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헌재가 결정을 보여준 겁니다 저는 헌재 헌재판관들이 뭐 딱히 뭐 어떤 뭐 비상한 정의감이라든가 결혼한 투쟁이 아니더라도 간단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우리 헌재 재판관님들도 놀게 되잖아요 내 동료 3명 없어졌다고 내가 맨날 재판하던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게 되잖아요 과연 그분들이 이제 일 안 하니까 뭐 처음에 며칠에 좋겠지만 솔직히 좀 마음이 편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실업자는 실업자가 된 거 아닙니까 민주당의 전액 때문에 저는 그런 점 때문에라도 우린 일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해야 헌정체제가 돌아간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나 검사나 기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면 그게 헌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헌법 질서를 지키는 일이 됩니다 엄청난 큰일이죠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라는 정도가 아니어도 그게 엄청난 일로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나라를 완전히 바꾸는 거잖아요 그럼요 헌재 군란이 예를 들어 뭡니까 간통죄가 없어진다든지 동성동번 금죄가 없어진다든지 우리 사회를 완전히 변형시키는 엄청난 일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는 헌재가 어느 날 기능이 정지된다면 그에 상당한 큰 어떤 국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우리 국민들은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거는 민주당이 한마디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말살하는 저는 그러한 행태를 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 국회에서 이화영을 불러다가 정청례나 전현희가 이화영을 격려하고 무슨 독립운동 하다 나온 사람처럼 이렇게 했는데 주진우가 녹취록을 깠어요 깠죠 녹취록에서 놀라운 내용들이 드러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진우가 오늘 고발까지 했어요 이재명 이화영 김성태 세 명 거기에 나온 지금 정치자금법은 내가 보기엔 큰 건 아니에요 과거에도 다 이야기 나왔던 것이고 광장에 돈 주고 이해찬 주고 하는 건요 지금 핵심은 그게 나온 법원 로비 부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들었습니까 법원 로비했는 거 제가 과거에 제 책에다가도 썼듯이 그게 그 당시에 제가 있었던 팩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팩트인데 그것이 이제 뭐냐면 제3자한테도 뿐만 아니라 이화영 쪽에서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해당 당사자였던 당시 김성태 그쪽에서도 지금 이제 다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상황이라서 이재명은 이제 빠져나올 길이 아마 없을 겁니다 자 다음 달부터 소위 권순일의 변호사법 위반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권순일의 변호사법 위반 이건 권순일이 받고 있는 의혹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소위 재판 거래라는 것이거든요 이 법원에 로비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로비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사업부가 뒤집어지는 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깜짝 놀라는 대목일 겁니다 이야기가 터져나왔고요 하나하나 지금 이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지금 이화영이 변호사와 나눈 녹취록이에요 이걸 변호사가 녹취를 한 겁니다 왜 했을까요 저는 이화영이 이재명이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변호사하고 나눴는데 변호사가 제가 볼 때는 좀 띨빵한 것 같아요 띨빵하다 띨빵하다 그건 전문용어입니다 경상도 용어로 전문용어로 띨빵하다 그렇지 않고는 그거를 유리하다고 낼 이유가 없거든요 그게 이제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제 요거를 갖다가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랬냐면 이번에 이제 써먹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내용들이 까지니까 실제로 뭐냐면 정말 왜 이화영이 나와서 이재명 뚜드려 잡느냐 좀 개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오히려 그런 상황이 놓였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좀 심각한 것이요 지금 이때까지 나온 건 대법원 권순일 대법관을 통해 대해서 로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건데 여기에는 지금 1심 2심에서도 로비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가 지금 명예가 걸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죄는 제대로 있는 것이고요 지금 그렇게 된 건데 여기서 논란거리는 있습니다 지금 주진우가 이걸 어디에서 입수했느냐라는 건요 이건 뭐 국회의원은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또 이 변호사가 어떤 형태로 이게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원에 제출까지 했다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서 녹취가 가능했느냐 허가를 과연 받았느냐라는 부분은 지금 논란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문제는 내용에 들어가서 김성태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김성태도 폭로를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김성태의 비서실장도 그러니까 폭로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부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 많이 아시죠 그 부분은 네 저는 잘 알죠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권순일 대법관 처음에 제가 몰랐어요 로비하고 있는지를 권순일 대법관 관련돼서 로비하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김만배가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야 니네들 이화영하고 쌍방울 통해서 권순일 작업하고 있다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는 금시총원 이니까 그런 일 없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야 니가 저 알아봐 그러면서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정진상한테 전화를 했죠 형님 우리 권순일 작업하는 거 있느냐 쌍방울 통해서 그랬더니 화들짝 놀라면서 정말 정진상 이 지금 여기에서 본부장님이 이야기를 하는 건 김만배 루트가 아닌 다른 루트가 있다 쌍방울 루트가 있다 이야기고요 김만배가 왜 본부장님한테 그런 말을 묻느냐 하면 김만배로서는 지금 소위 이재명 측에서 그 당시에 김만배 루트를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느냐 네 그렇습니다 법원 로비에 있어서요 그 부분을 자기는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너 거기가 어떻게 알았냐 비밀인데 오케이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알기는 김만배가 알려주기 할지 그랬더니 한숨을 쉬면서요 야 만배 형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그러더라고요 지금 서로 넘겨지고 있는 거죠 실체는 지금 전부 숨겨놓고 있는 상태에서 아니 그러니까 다 알아채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알아채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 대단하다 맞다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기 만배 형이 권순일 잘한대요 그래가지고 권순일 대법관님 만배 형하고밖에 이야기 안 된다니까 이거 저기 김만배는 어떻게 알겠어요 권순일 대법관님 이야기 주는 거 알지 그러니까 이제 알았다 그래서 형님이 만배 형하고 통화해가지고 이거 해결하십시오 그랬더니 알았다 알았다 내가 만배 형하고 통화할게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행된 건데 나중에 김만배가 저한테 만나면 커피숍에서 관련돼가지고 권순일 대법관이 이쪽으로 올지 누가 상상이 나겠냐 하면서 떠돌아 댔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김만배가 예측한 것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문재인 때 들어간 대법관이 있어요 그 대법관이 이재명 유죄줄 거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유죄를 줬어요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이 이쪽으로 오면서 7대5로 끝난 거예요 권순일 대법관 이외의 대법관들도 쌍방울 측이나 김성태 측이나 김만배 측에서 접촉을 했겠죠 일정 부분은 권순일의 코치에 의해서든 권순일의 속에 의해서든 그게 아니라 다른 분들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은 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김만배가 통해서 알아낸 건 뭐냐면 권순일 대법관의 쌍방울도 작업을 했다 그러면 쌍방울도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 이게 안 나왔어요 김성태도 이 부분에서 부인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거 왜 안 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사실대로 다 나오는 겁니다 열받으니까 동학 선생님께서 우리 본부장님이 정진상과 통화했다면 통화 녹음이 우리 지금 유 본부장님이 과거에는 녹음을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저는요 양아치가 아니라서 누구하고 그 당시는 지금은 뭐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안 했습니다 소위 보험을 들지를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지금은 막 부인을 받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녹취하고 녹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아예 안 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이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아요 벌금형을 받는데 이게 대법원에 가서 바꾼다는 건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이건 뭐 변호사들은 다 안 된다고 하거든요 네 100%입니다 그렇다면 1심 2심에서도 그냥 있지 않았을 거거든요 뭘 했을까요 1심에서 김만배 오늘 그거 재판에서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1심에서 뭐 했냐면 1심 판사한테 김만배가 180억을 썼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제 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0억 썼는데 1심 판사의 친구한테 회사에다가 180억을 투자 해줬다 그 이야기를 김만배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었고 2심 판사님이 유죄가 나왔잖아요 유죄가 나왔는데 그 판사님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고 대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거 들어가면 더 세게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심 판사님은 쫄죠 그래가지고 2심 판사님은 그냥 그대로 나왔어요 300만 원 그냥 죽은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2심 그렇게 났으니 대법원 바뀔 리가 없고 이게 대법원은 유무죄가 아니라 2심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거든요 그러니까 2심 제대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더 뭐하다 이제 뭐 확실하다 이러고 있는데 김만배 말대로 권순일 대법관이 이쪽으로 와줄 줄 누가 알았겠냐 아무도 몰랐어요 이런 생생한 얘기를 지금 유동규 tv를 유동규 tv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생생한 내용들을 더 자세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 제가 소개해 드리고요 제 송은재 tv 들어오셔도 많은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씩 들어오셔서 응원해 주시고요 지금 이재명 자신의 재판 말이죠 다음 달에 있는 1심 재판 이재명이 변호사들을 통해서나 다양한 각도로 이 판사 재판 참 그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재판 중에 그러니까 이제 김만배 변호사가 오늘 나한테 뭐를 물어봤냐면 당신이 본 적 있냐 김만배가 실제로 그런지 그냥 뻥인지 그거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뭐를 얘기했냐면 김만배가 예전에 판결론을 보고 왔다 그러면서 그 판결론 관련돼서 이야기했는데 그대로 나온 적도 있다 그러니까 김만배 변호사가 얼굴이 히퍽해지더니 그거 지금 막 던지고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사법부에 대한 사법부에 대한 뭐 저기 그거라는 거예요 모욕이라는 거예요 사법부를 모욕하는 거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뭐라고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김만배가 모욕했지 내가 모욕했냐고 김만배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 난 그대로 이야기한 거다 그걸 갖다가 내가 없는 이야기를 내가 왜 하느냐 김만배가 과거 그거 했는데 그대로 나온 거 확실하다 그래서 나는 김만배가 이야기한 대로 이야기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 그러면 질문을 하지 말든가 나한테 그걸 왜 물어봤냐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사실대로 말한 거고 사실대로 말한 게 사법부를 농담 내가 지금 그거 한 거냐 사법부에다가 그거 한 거냐 나는 김만배가 그 당시에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했을 뿐이고 실제로 만약에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 있었으면 김만배가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저 선거법 위반과 위정교사 재판 말이죠 저기도 지금 다양한 각도로 접촉을 시도를 했을 거란 말이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재판과 관련해서 판사들을 쉽게 변호사든 누구든 쉽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김만배가 군순위를 만날 때 그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제가 출입기자로서 지금 판사를 만나고 싶어도 허락을 얻어야 하고 왜 만나는지 이유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도 뭔가 접촉을 할 거거든요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재판 빠져나가기 위해서 위증까지 시키는 사람 아닙니까 위증해서 위증교사 드러난 게 그거 하나인 거지 녹음됐으니까 그거라도 드러난 거지 그거 말고도 부지기수예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김만배를 시켰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정진상이 그렇게 하듯이 지금 사돈의 8종까지 이 판사하고 대화되는 사람이 누구냐 이 판사를 설득시킬 사람이 누구냐 이거 다 찾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판사님들이 이 사람들을 말 들었다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먹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닉이란 말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사법부를 능멸한 거 아닙니까 판닉이라는 말을 하는 이재명이 사법부를 능멸한 거지 제가 김만배가 했는 이야기를 그대로 해 준 게 어떻게 사법부를 뭐라 한 거겠습니까 오늘도 국정감사장의 대법원장과 법원 행정처장 등이 나왔어요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재명과 관련해서요 2018년에 선거법원 재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심 판결이 이상하게 나왔다 2심 판결과 전혀 달랐다라는 건요 그 판사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하고요 지난해 유창훈 부장판사의 판결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사법부가 다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판사들의 태도가 나오지 못하도록 저는 언론이 여론이 감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2심 판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 사법부를 지키는 겁니다 신진우 부장판사가 보여줬지 않습니까 신진우 부장판사님인 같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보고 지위가 높든 낮든 그리고 오히려 지위가 높을수록 그 책임에 대해서 더 묻는 그런 판사님이 정말 훌륭한 판사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진우 부장판사님이나 그다음에 그 당시 이재명을 2심했던 그 판사님 제가 성함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2심 판사님이 누군지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판사님이 정말 사법부를 살리시는 분들이다 생각합니다 신진우 부장판사의 대북손금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내일 2차 재판이 열립니다 준비기일인데요 이재명이 신진우 부장판사만은 피해야 되겠다고 해서 또 재판부 재배당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게 원래 빌드업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 신진우 부장판사를 피하려고 중앙지법에다가 연결해달라 병합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그게 기각됐어요 다 기각됐어요 대법원에서 나흘 만에 거부했어요 네. 나흘 만에 대법원에서 거부가 딱 됐어요 그래가지고 너는 저기서 받아 왜냐하면 4개나 재판받고 있고 이 재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걸 갖다가 경기도지사 때 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성남시장 때 한 거고 그러니까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승원해서 받아 이게 대법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걸 갖다가 나 신진우 부장판사 피하고 싶어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누구를 등판시켜요 이화영을 국회에 등판시킨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거기서 이제 이화영이 이재명한테 유리한 소리를 막 해주면 자 봐봐 이화영이 이렇게 억울하고 우리 동지 이화영은 이렇게 억울하고 이재명 잡으려고 이화영을 이렇게 잡는 거야 이런 어떤 퍼포먼스를 해주면서 이화영은 우쭈라겠죠 아 나를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바보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화영은 아무것도 도와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심명 때 걔 죽었어요 이제 보세요 그런데 이심판사들이 그렇게 농덕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거의 막 그 이상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 중에 잠깐인데요 이심판사 한 번 재판이 있었죠 그 재판에서 재판장이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항소심입니다 이건 뭐 1심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다뤄서 크게 뭐 정인도 바뀔 것도 없고 2심 굉장히 빨리 끝나겠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엄격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거기서 뭐 이렇게 주접 떨고 늦춰보려고 그러다가 늦출 수가 없어요 고법판사님들 요즘에 딱 해서 1심에 문제 없잖아요 바로 기각입니다 그럼요 지금 이제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이와영은 지금 이제 뭐 자기가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게 유일하게 그거를 좀 만회하는 기인데 자기 참회하는 기인데 그거를 다 놓쳤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그러면서 녹음파일까지 자기가 내고 싶지 않았던 보험용 녹음파일까지 이게 나오는 바람에 개딸한테까지 나오고 욕먹고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개딸한테도 이제 뭐냐면 후원금이 끊겼다 후원금이 끊겨요 그래서 정청래가 나쁜 놈이 됐어요 개딸들에게 뿌잉님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재명은 사실은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빌드업을 해서 신진우 부장판사를 사실은 탄핵까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다음 달에 재판이 걸려 있거든요 검사는 동일체의 원칙으로 전체 대한민국 검찰로 움직이지만요 판사는 물론 개인적인 자기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합니다 그래도 판사들도 다 대한민국 판사입니다 3천 명이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거 사법부를 급박을 좀 하고 싶은데 검찰처럼 잘못 건드렸다가 다음 달 재판에서 가중처벌이 딱 걸려드는 부분이거든요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지금 사법부를 급박한다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 부담을 지금 안고 있기 때문에 신진우 부장판사를 제가 보기엔 찝쩍거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화영 말입니다 이화영이 계속해서 이재명에게 이런 경고를 날립니다 보고했다라고 진술했다가 진술 번복을 했죠 또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면회를 오니까 대속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내가 이재명 대신해서 지금 벌을 받고 있다 감옥에 있다 이런 말을 또 해요 또 이번에도 상당히 이재명으로서는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녹취록을 만들어놨고 그래서 공개가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는 말이죠 네 본부장님도 계신데 지금 만약에 이재명 주변에 모든 것을 다 진실을 털어놓을 사람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본다면 꼽는다면 이화영을 꼽아요 네 이게 혐의 자체도 말이죠 네 대북 송금을 이화영이 진실을 말하면 자기 혐의는 상당히 덜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늦었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지금 2심이잖아요 지금 당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국회 가서 그렇게 난장판왕까지 쳤어요 기회를 다 놓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화영이 1심에서 9년 6개월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대북 송금 자체는 지금 혐의가 아직 안 들어가 있어요 네 여기에는 지금 주로 정치자금법 위반 대북 송금에 대한 외환 거래법 위반 이런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제3자 뇌물이 들어오면요 이화영은 무기징역입니다 거의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라도 뭐냐면 빨리 선처를 바라고 사실대로 이실 짓고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되는데 이화영이 이제 이재명이 마지막 희망이 뭐냐면 이화영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자기를 사면해 주는 거 그래서 금위환향하는 거 이거를 지금 머릿속에 그리고 있을 거예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선거법 재판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증교사 재판이 그만큼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1심에서 그게 이제 당선 무효영이 떨어지는 순간 민주당도 엄청난 타격을 입을 거고 이재명 파라는 거는 싹 사라질 겁니다 그다음부터 그래서 민주당이 이재명 지우기에 바빠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때 되면 이제 뭐냐면 이화영도 더 이상 기댈 게 없고요 이재명 그동안의 칙근이라고 불렸던 여러 사람들도 뭐냐면 증언하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의 여자가 쭉 나오면서 다 연루되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코로나의 관계자들 뭐 이런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아마 다 이제 뭐 그동안 이재명의 지휘 때문에 못 받은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정자동 거기 호텔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지금도 하다못해 이런 권력을 갖고 있는데도 공무원들이 이런 권력으로 공무원들은 가만히 두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협박까지 했는데도 공무원들이 나와서 다 사실대로 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공무원들은 왜 기소를 안 합니까 이랬다니까 자기 부하들 아니에요 그 부하들을 절대 기소하지 마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 공무원들은 왜 기소를 안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인간인데 이제 공무원들이 성남시 공무원들이 이빨을 갈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전영수 국장님 굉장히 평판이 좋았거든요 성남시에서 그런데 그분을 그렇게 돌아가시게 만들고 이재명이 잠깐 왔다가 10분 왔다가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선택을 하면서 그 유서에 말이죠 이재명 보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딴 식으로 살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듣기신 말을 했다고 10분 했다가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입니까 윤수에서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성남시청 공무원들이 다 봤는데 이재명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사실대로 다 이야기하니까 이재명이가 당황한 거죠 자기를 좀 편들어줄 줄 줄 알았는데 전부 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왜 그 사람들은 기소를 안 합니까 검찰이 봐주기 한 거 아닙니까 이딴 소리를 또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법이 그거예요 유동규도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검찰들하고 뒤란 거고 성남시 공무원들도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기소 안 당하려고 이야기한 거고 딱 패턴이 똑같고 변명이 똑같습니다 이재명이 딱 세워놓은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성남시가 참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어요 또 한 곳이 있습니다 경기도입니다 법인카드 관련해서요 지금 이재명 서면질의에도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 법인카드 부분 경기도에 있는 공무원들 다 알아요 이 내용 모를 수가 없습니다 결제라인 특히요 다 알고 있거든요 참 공무원이 참 힘듭니다 사실 선거하고요 인사권자가 새로 들어오면 그 잘못 보이면 한 두 번 지나가면요 한 8년 이거 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사표 내야 돼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사표 못 내잖아요 못 내죠 그렇게 다들 고생을 하고 겪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밑보이면 그렇죠 저기 쓰레기 치원도 있잖아요 연구소나 뭐 이런 아니요 쓰레기 치원도 있잖아요 거기 뭐 저기 그런 쓰레기 뭐 이런데 아니 뭐 쓰레기 하는데 하수 종말처리장 이런 데로 보내요 그래갖고 하수 종말처리장 인거 하면 이재명이 다 있잖아요 버린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 저도 그런 걸 여러 번 봤어요 고시 합격한 사람이 어디 연구소에 10명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서 뭘 하냐 한참 이래야 될 젊은 날이 다 인사권자한테 찍혀가지고 다 모여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 그래서 이 연구소는 잘 되겠다 제가 연구할 내용이 없답니다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주변에 뭐냐면 코딱지도 타주고 그 다음에 차은우보다 잘생겼다 이래야 이재명 옆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대신 감옥 가질 준비가 돼 있어야 이재명 옆에 있는 거고 일자라고 그런 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유 본부장님한테 들은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것이 제가 코딱지는 박찬대가 코딱지를 타준 거는 이해를 해요 또 기분 좋아하는 건요 그런데 차은우죠 이재명이 차은우보다 잘생겼다고 하면 기분 좋다 하는 그건 참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못생긴 놀리는 거잖아요 놀리는 거죠 그렇게 못생겼는데 지 거울도 안 봐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웬만큼 생긴 사람한테 유동규 정도 생긴 사람한테 차은우보다 잘생겼어 그러면 칭찬인 줄 알지 내가 좀 잘생겼나 보군 이러는데 이렇게 생겨가지고 딱 생겨가지고 눈을 뜨다마다 해가지고 신발을 타고 다니는 인간이 거기도 뻔해지도 알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차은우보다 잘생겼다 그러면 욕인 줄 알아야지 지금 장난하나 지금 이 사람이 이래야 되는데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니까 허허허허 하면서 이재명 웃을 때 허허허허 이렇게 웃잖아요 그렇죠 그 형수한테 욕하고도 이게 아니네 이렇게 한 다음에 허허허허 이러잖아요 진짜 이재명 웃을 때 허허허허 이렇게 웃어요 김성대 고참 실패입니다 타이밍을 잘 맞춰서 제가 웃었어야 되는데 김성태 쪽에서 상당히 할 얘기가 아직도 많이 남았겠죠 많이 남았죠 많이 남은 정도가 아니죠 지금 입 열고 싶어갖고 원래 김성태 씨가 제가 볼 때는 A형인 것 같아 A형 아니면 O형?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B형이었잖아요 저 같은 벌써 그냥 나팔을 불었어요 지금 좀 아끼는 스타일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좀 딱 그거 있는데 원래 B형들이 이게 있잖아요 말을 못할 수가 없어 왜 B형들이 바람둥이라는 얘기 많이 듣냐면 B형들이 그게 있어요 비밀이 없어 비밀을 두잖아 그러면 병들어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바람을 폈다 바람을 폈다 그러면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못한다 그러면 거울 보고라도 이야기를 해야 돼 나 바람 폈다 거울 보고라도 이야기하지 속이 시원하지 이거를 가슴에 쌓아두고 있으면 병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화영이 만약에 B형이었으면 벌써 나왔는데 그나마 A형이나 한 O형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음 달 11월 15일 1심 선고가 내려지면요 저도 오랫동안 정치한 사람들 재판을 많이 지켜봤거든요 이 재판하기 전과 재판 1심 선고가 내려지고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지금은 이재명이 대단하게 버틸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1심 선고에서 정확하게 지금 실형이 선고가 되고 그 혐의가 쭉 이제 인정이 되면요 검사가 아니라 이제는 재판부에 의해서 인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분위기가 확 바뀐다라고요 완전히 달라지네요 그 부분은 민주당이든 이재명이든요 이재명은 지금 저기에서도 뭔가 유지해 보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지금 네 네 네 이 네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